인터넷 올리면 꽤 받을걸? 서불아, 한 건 했네. 나 안 해. 저는 못하겠어. 얘 뭐래? 돈이 필요하면 내가 알바라도 할 테니까, 그러니까. 이게 미쳤나, 이 씨. 뭐? 알바를 해? 알바를 해? 알바? 니가 감히? 야, 이 씨. 아, 야! 야! 이봐요. 지금 학생들한테 무슨 짓이에요? 말로 해요! 야이, 씨! 야이, 씨! 야이, 씨. 아, 진짜. 지금 뭐 하는 거예요, 경찰이? 얘들아, 괜찮아? 어, 괜찮아? 야, 소녀들 원래 맞짱은 1대1이 기본이지 니들 셋이서 한 명은 좀 스타일이 안 살지 않아? 안 그래?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? 애들 다친 거 이거 어떡할 겁니까? 한 3일이면 말짱 할 건데요, 뭐 제가 워낙 잘 때리거든요, 노하우가 좀 있어서 아니, 경찰이 애들을 이렇게 때리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죠? 불량 학생 선도 무슨 불량 학생 선도를 폭력으로 합니까? 됐고, 당신 소속이 어디예요? 당장 신고해야지 하면 제가 가만 안 있죠 소녀들, 니들도 한 번만 더 걸리면 언니한테 죽는다? 어, 이렇게 쫓아가고 싶어요 어, 뭐지 혹시 궁금해하시나요? roadblock와 같이